둘 셋 넷 자 이번엔 목운동 오른쪽으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왼쪽으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엔 두 팔을 풍차처럼 돌면서 왼쪽으로 돌리고 돌리기 운동만 하다가 언제 생크림 실험 할거야 돌리고 또 돌리고 계속 또 돌돌 잘 돌리면 잘 될거야 자 그럼 난 간다 계속 돌려? 아 나왔다 계속 돌리는거야 마요네즈 먼지대처럼 말이야 우유같은 생크림에 설탕을 조금 넣고 팔 돌리기 운동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팔 돌리기 운동 시작 힘차게 접어볼까? 힘차게 접고 나서 뭐지 볼까? 우와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단전하지 못 쌓여있어 단단이야 성공 뭐인데 어떻게 된거지? 그건 말이지 생크림 접어봐요 힘차게 접어요 공기방울 생겨요 방울이 생겨요 지방 알갱이들이 공기방울을 둘러싸지요 단단하게 만들지 설탕은 왜 날까? 왜? 설탕을 안 넣으면 거품이 빨리 없어지거든 그래요? 그럼 이게 바로 흘러내리지 않는 단단한 생크림이야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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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 속에 숨겨진 과학의 예민 찾았어 이제 오만나의 요리시간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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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어려 만들어요 저 어서 거품 만든 생크림과 카스타라 카스타라의 생크림을 울뚱뚱뚱 발라발라 카스타라의 생크림을 울뚱뚱 울뚱뚱 빨라발라 생크림의 예민 평평하게 다듬어요 다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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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로 달로 과일을 올려요 올려요 오렌지 올리고 키리로도 올라가 페이더쿨 올리고 포도 쏙 쇠기쇠기 올리고 달콤한 생크림 케이크 완성 음 맛있다 코나 부부 단..." assisting couple certain 눈 눈 눈뜸 눈뜸 눈 눈뜸 눈뜸